오빤 내꺼 오빤 내꺼 완전 내꺼 오빤 내꺼 완전 내꺼 두껏 많아도 믿지가 않는 그런 남자 조금 서툴러도 날 믿어주는 그런 남자 안녕하세요 To AM의 막내 조진우입니다. 오늘 타이티의 Fraktion라는 동기가 뮤직비디오 출연을 위해서 자리를になった는데요. 방금 뮤직비디오가 끝났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에요. 네 경激 gren도 못반낼거라는 공개 뮤직비디오 출연을 위해서 자리를 좀 뒀는데요 방금 뮤직비디오가 막 끝났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룩을 다 익힌 채 그룹비디오를 찍어야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룩을 성계를 받았는데 굉장히 섹시하고 수치하고 불직구정했던 사랑 방법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마스치어로 그런 노래가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처음 느끼는 느낌 잘 꾸가 눈길 Baby just come to me 억지로 머무리지 않아도 먼저 That's my boy 모든 게 완벽해 You're the best I ever had 흘렀던 것도 걱정하지마 난 오직 오빠만을 바라보니까 흘렀던 말도 신경 쓰지마 난 오직 오빠만을 사랑하니까 오빠 내꺼 완전 내꺼 You're the girl 어떡한 건 나란 손이 베일 것 같아 오빠 내꺼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타이틀 뮤직비디오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이럴 수 있으면 한 번 불러주세요 또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 노래 오빠 내꺼 난 벌써 타이틀꺼야 난 니꺼야 대박났다 화이팅 내 맘을 모두 훔쳐가 Boy 얼마나 귀여운지 This time 어디나 멋있는지 This time 모든 걸 따져봐도 보고 또 바라봐도 내 맘을 녹이는 오빠 This time I'm not gay 어떡한 건 나란 손이 베일 것 같아 I'm not gay 자 R이 30시간 넘게 깨있어 오빠 내꺼 누가 머리도 내꺼 내가 곱치? 내꺼 세상에서의 남몸이 오빠 내꺼 머리부터 내꺼 벨끗까지 내꺼 내 맘을 모두 훔쳐가 오빠 내꺼 예전즈 sole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